근데 문법 틀리시면 안 됩니다. 그 틀을 학습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. 이번 국가직 기준으로 60점대면 살짝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. 저는 직렬 특성상 지방직에 더 진심인 학생입니다. 국가직 영어 성적대별로 지방직 대비 공부법을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. 70점대, 80점대, 90점대 등으로 나누어서 남은 시간 꼭 해야 될 것 하면 도움이 되는 공부 플랜 이런 것들을 좀 주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일단은 90점대하고 70, 80점대하고 60점대를 좀 나누고 싶거든요. 90점대는 뭐 지금 더 하실 게 있겠나 싶네요. 기본적으로 이제 단어 꾸준히 외워가고 오시던 거 잘 외워가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저희 이제 아침에 미니 모욕을 사는 거 있잖아요. 그거 정도 계속 하시면서 감 유지해 주시면 좋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어지간하면 시간을 좀 덜 쓰는 방향으로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. 올해 이제 뭐 일반 행정 기준으로 봤었을 때 행정법 굉장히 어렵게 나왔다고 얘기를 해 주시더라고요. 빽빽 해갖고 글도 잘 안 읽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게 영어가 좀 시간을 좀 세이브해 줄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. 그래서 일단은 90점대에서는 기본적으로 단어 꾸준히 해 주시면서 미니 모의고사 정도 활용해서 감 유지하고 그 남는 시간들은 전부 다 이제 전문가하고 공부하셔야죠. 그렇게 하시기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7, 80점대는 사실은 같은 점수대입니다. 이 점수대에 계신 분들은 좀 다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결과로는 좀 다를 수 있어요. 하지만 이게 그 실력 놓고 봤을 땐 좀 비슷비슷하신 점수대인데 이거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. 아마도 문법 한두 문제 틀리실 것 같아요. 근데 문법 틀리시면 안 됩니다. 그래서 문법을 좀 보완을 해 주셔라. 기본 이론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거는 너무 시간이 좀 많이 소비가 되니까 문법 요약서 제 책 기준으로 봤을 때는 리그라마 1, 2호 이런 교재 정도 활용해서 보시도 해. 다만 문법이 출제가 되는 그 방식이라는 건 정해져 있어요. 이번에 보셔서 아시겠지만 occurring to 나오게 되면 occurring tos, occurring as인지 물어본다든지 또는 접속사 뒤에다가 ing를 쓰면 분사고문으로 볼 수 있는데 분사고문에서 물어보는 방식은 세 가지다. 태, 주어, 시제 이렇게 물어본다. 참고해서 보면 되고 비교 표현에서 제일 많이 물어봐주는 건 항상 짝 맞추기 물어본다. 어떤 그런 정형화되어 있는 어떤 틀이 있거든요. 그 틀을 학습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그래야 나중에 그 문제를 딱 봤을 때 그 문제를 뭘 물어본다는 걸 한눈에 캐치할 수 있거든요. 그래서 그거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독해도 한두 문제 틀릴 것 같은데 그 문제가 거의 아마 빈칸, 삽입, 삭제, 어순배열일 겁니다.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교재를 따로 만들어놨어요. 빈삽순삭이라고 만들어놨는데 그거 좀 참고를 해주셔가지고 특히나 이번에 어순배열 문제 같은 경우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나왔는데 국가직 기준으로 틀렸다라고 말씀하신다라면 요령적으로 좀 습득을 좀 하실 필요가 있다. 그래서 그 요령을 빈삽순삭에서 제시를 해드리니까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거 하기 전에 제가 3월 8일 날 올려놓은 거 있거든요. 독해에 관련된 요령 관련 수업을 잘 올려놨으니까 그거 먼저 한번 들어보시고 그래서 잘 맞으시면 빈삽순삭 가서 연습을 좀 하시면 좋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이 듭니다. 그러면 아마 이 점수터에 계신 분들 70점대에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인데 90점대까지 넘어가게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. 60점대 정도 되시는 분들 같으면 요거는 지금 제가 봤을 때 이번 국가직 기준으로 60점대면 살짝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. 보관을 하셔야 되는데 일단 기본적인 제가 봤을 땐 단어에서 미스가 많이 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.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에 기본 단어 좀 더 충실하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. 이쯤 되면 기출 어휘 중심으로 다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기본 단어를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사실 기출 어휘가요. 기본 단어입니다. 기본 단어를 계속해서 냈던 거를 다시 또 내는 것 뿐이지 그냥 우리가 띠지 않아 붙어있는 것 뿐이지 실제로 그건 다 기본 단어니까 기본 단어를 충실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아마 독해도 조금은 더 잘 읽힐 거예요. 그래서 좀 기본 단어를 좀 더 충실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문법도 역시 마찬가지로 유학서 이제 좀 참고를 좀 해서 같이 가시면 좋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점수대를 이렇게 좀 나눠서 말씀을 좀 드리면 좋겠어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